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온달이라는 신비한 인물의 정체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죠. 온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아주 보통 이걸 잘 안 짚어요. 왜 안 짚는지를 모르겠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삼국사기.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놀리며 말했다. 네가 항상 울어서 시끄러우니 잘하면 너는 틀림없이 사대부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 십가야 되겠다. 평강왕 평원왕은 매번 이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국사기. 이 다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딸 평강공주의 나이가 16살이 되니 평원왕이 공주를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디테일을 잘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 가기 이전에 이미 가기로 되어 있던 혼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부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기억 하나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삼국사기 연계소문 열전. 연계소문에 부친 동부 혹은 서부 대인 대대로가 죽자 개소문이 마땅히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그의 성품을 미워해서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 뭡니까. 연계소문이 속한 연계소문이 대표로 있던 그 부가 바로 동부였다는 거예요. 혹은 서부. 그런데 지금 평강공주가 원래 시집 가려고 되어 있었던 곳. 이 상부 있잖아요. 이 상부가 바로 동부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달한테 가기 전 이미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공주의 혼사처가 동부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는 연계소문도 호족이니까 그가 이끌었을 파당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연계소문이 이끌었을 파당 중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또 동부라는 거죠. 만일 정말 평강공주가 결혼할 뻔했던 곳도 동부고 연계소문도 동부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왕 고구려 왕가 쪽이 나중에 연계소문 가문이 리더가 되게 되는 그 파당하고 손을 잡으려다가 온달 쪽으로 급격히 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강왕 평강공주 연계소문 가문 온달 이들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들 사이에서는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비밀을 파에 칠려면 일단 클리어 해야 할 것은 평강공주가 하기로 했던 원결혼 상대 상부가 정말 동부가 맞느냐. 그리고 연계소문 파당이 정말 동부냐 아니면 서부냐. 이 두 가지를 우선 정리를 해야 하겠죠. 일단 그 원결혼 상대가 상부였는데 이게 동부가 맞냐.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고구려의 각 세력 즉 오부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연나부, 계루부 그런 거였는데 후기로 가면 지칭하는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 오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내부는 계루부, 황부다. 이게 같은 거다. 북부는 전노부로서 후부라고도 한다. 동부는 곧 순노부로서 좌부라고도 한다. 남부, 관노부, 전부다. 서부, 서노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표를 쫙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상부라는 말 자체가 안 보이죠. 더군다나 상부가 곧 동부다 라는 말도 없어요. 이것만 보면 뭘 가지고 평강공주가 십갈로고 있던 상부를 동부라고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데 대략 660여 년쯤 이전경에 지어진 한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부를 이렇게 상부, 청부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동부이꼴 상부라는 거죠. 이 책에 따르면. 그래서 평강공주가 시집갈 뻔했던 세력을 동부로 보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부할 때 상이 이게 그 윗상자거든요. 윗상, 말 그대로 위에 있다. 하이클래스다. 다시 말해 동부가 다섯 부 중에 제일 강했으니까 독보적이었으니까 윗상자를 써준 게 아니냐 라는 관점이 있죠. 즉 여기가 고구려 짱 최강부였다. 최강이었다면 평강왕이 자기 딸을 그쪽으로 시집 보내려고 처음에 한 것도 순리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죠. 해서 평강공주가 원래 시집가려고 했던 그곳은 바로 동부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그렇고 두 번째 의문. 연계소문 가문은 동부냐 서부냐? 만일 동부면 지금 결혼을 이렇게 갈라다가 틀은 거니까 연씨 가문이 동부의 짱 최고 리더였다면 최소 나중에는 그렇게 됐다면 근데 온달이 590년에 세상을 떴잖아요. 근데 연계소문은 태어난 해가 590년대 설부터 600년대 설, 610년대 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였던지 간에 590년에 온달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온달 활동 시기하고 연계소문 혹은 그 부친의 활동 시기하고 아주 큰 엄청나게 거리가 먼 시대 격차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결혼을 꺾어버린 것과 연씨 가문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일단 연씨가 동부인지 서부인지 부터 각각의 썰을 한번 살펴보시죠. 삼국사기 개소문 열전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둘 다를 언급하고 있는데 당서도 보면요. 신당서에는 연계소문이 동부였다고 나오고 구당서에는 서부였다고 서로 달리 나옵니다. 아주 헷갈리죠? 근데 평강공주가 시집가려고 처음 했던 곳이 동부였는데 그런데 연계소문 가문이 만일 서부라면 이 공주의 터닝 결혼하고 연씨 가문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여계관계가 있거나 하여튼 얘기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질 텐데요. 일단 그처럼 동부가 아니라 연계소문은 서부였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연계소문 서부서를 말씀하시는 대표적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세요. 선생님께서는 서부로 보십니다. 연계소문은 고구려 서부의 세족 이후 서부의 명칭이 연나임으로 성이 연인데 삼국사기의 성을 천씨라 한 것은 당나라 사람이 그 고조의 이름 연을 피하여 천으로 대신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조선상고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연납을 어떻게 볼 거냐에서부터 너무 장황해지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렇게 연계소문을 서부로 보는 시선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니다. 동부다 연계소문은 라고 보는 관점도 물론 있습니다. 동부다 라고 보시는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 소개해드린 한원 여기서 보면 내부 여기가 황부, 계루부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계루부가 무슨 부였습니까? 고구려 왕들의 부였죠. 여기가 왕족부다. 그런데 한원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구려 내부 왕족부가 동부 밑으로 위치한다라는 기술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이 대략 660여 년경 이전 즈음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660여 년경 전후에는 왕이 나오는 계루부조차도 동부 즉 상부의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소문이 정변으로 고구려를 다 차지한 게 642년 아닙니까? 642년 이후로 연계소문 파당은 왕도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즉 왕도 연계소문 당의 아래에 있게 되었던 거죠. 해서 한원의 내부 왕족부가 동부 아래에 위치했다는 그 기술은 바로 연계소문이 이끌었던 부가 왕도 좌지우지 했었던 그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쓴 거 아니냐. 그러면 내부가 동부 아래에 있었다고 쓰고 있으니까 자연히 연계소문은 동부가 되는 거겠죠. 이에 따르면 해서 연계소문은 동부다. 이렇게 피력을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래서 연계소문, 신당서 동부, 구당서 서부 이 중에서 동부가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평강공주가 원래 시집가려고 했다가 틀었던 그 대상이 동부고 연계소문 가문도 동부였다면 이 기이하게 꺾어버린 이 웨딩로드 이것과 연계소문 가문은 무슨 관계인 거냐. 아주 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관계 혹은 이 결혼 꺾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내지는 이 방향 꺾음을 유발했던 어떤 사건은 온달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거냐. 이 부분이 당연히 온달의 정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시사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부에서 꺾어서 간 곳이 온달이니까 꺾어서 간 귀결점이 온달이니까 온달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꺾는 과정을 한번 좀 세세히 살펴보시죠. 한국사기 하려고 했는데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그 유명한 평원한 입장에선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평강공주 대왕 아버지 평원한께서 이전부터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나중에 온달의 아내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까닭으로 예전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우니까 너 그러다 온달한테 시집간다. 라고 말했던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서에. 근데 이 대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표현이. 일개 시정필부도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존께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자고로 왕노릇하는 이는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버지의 명이 잘못되었으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그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일단 떠오르는 건 그 예전에 말씀드린 그 연나부 우씨 있지 않습니까? 남편 고국천왕 세상 뜬 바로 그날 밤에 남편의 동생 연우한테 가서 동침하고 그 연우를 곧바로 왕으로 올려버린 거의 연나부를 앞에서 이끌었다고 보이는 그 여장부인데 여기서의 평강공주도 보면 굉장히 그 의사표현이 적극적이거든요. 마치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왕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세웠던 그 우씨처럼 그 우씨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제 예전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달 이야기하고 굳이 비슷한 걸 꼽자면 그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다룬 테마인데 서동, 서동요가 있죠. 근데 서동하고 온달은 좀 달라져 스타일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서동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백제의 어떤 왕이 었냐가 논란인 건데 혹은 서동이 진짜 나중에 왕 된 거 맞긴 맞냐 등등 여러가지 이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동은 초년에 좀 공피판 생활을 했을 지원정 근본적으로는 로열층이라 이거예요. 근데 온달은 지난 시간 사대부하고 비견되는 그 평강왕 코멘트에서 살펴봤듯 철저하게 로열층에 대척되는 계급의 인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서동 같은 경우는 그 서동이 스캔들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루머를 만들어서 그 선화공주를 함정에 빠뜨리죠. 진짜 나쁜 놈이죠. 이 서동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서동이 동네 애들한테 마 나눠주면서 이런 노래 퍼뜨려라. 서동하고 선화공주가 밤마다 어화둥둥 한다더라. 그러니까 선화공주 부친 신라왕이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거 이래서 공주가 내쫓기는 평강공주도 나중에 내쫓기기는 하는데 스타일이 전혀 다르죠. 본인의 철저히 자기 의견에 따라서 대들다가 쫓겨나는 거잖아요. 상북사기만 액면 그대로 보면 근데 아빠가 정해놓은 혼사처도 싫어 나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할래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평강공주에 비해서 이 선화하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누명을 쓴 것 아닙니까. 근데 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제대로 변명도 못해보고 매가리 없이 쫓겨나고 있어요. 너무 다르죠. 둘이. 근데 시기적으로는 서동설호가 정확히 누가 주인공이냐 어느 시대냐 그건 예전 제 영상 보시면 잘 여러 썰들이 설명되어 있고 다양한 시기가 나옵니다만 서동의 정체 후보 중에 하나인 백제무왕 저희가 서기 600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온달 3학년도가 590년이니까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대차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그렇고 여하튼 평강공주하고 선화공주는 너무 다르죠. 사실 신라도 뭐 선덕여왕 등등에서 여왕이 없었던 나라도 아닌데 그런 거에 비하면 선화는 너무 소극적이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기꾼 서동이 이 터무니없는 거짓 루머를 창조한 당사자라는 걸 알면서도 즉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인간이 바로 그 서동이란 걸 알면서도 그냥 그를 자기 남편으로 받아들이죠. 엄청나게 수동적이죠. 근데 평강공주는 그리고 우씨 만일 서동이 우씨 같은 사람한테 선화공주한테 했던 그런 헛짓거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 되는 건 고소하고 능지 처참이죠. 우씨 승질에 그렇게 찝쩍거리는 놈 냅둘 리가 없죠. 무서운 아빠 말도 안 듣는 평강공주 대사기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서동도 그냥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선화공주 근데 이걸 단순하게 아 고구려가 신라보다 여권이 높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신라에는 선덕여왕 고구려에는 없던 여왕들도 나왔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공주와 선화의 극단적 차이는 남녀 성별 그런 문제는 아닐 거고 그것보단 정권, 정부가 구성된 구조로 봐야죠. 이 차이는 유목적 성격이 있는 국가들은 리더의 부인은 기본적으로 뒤에 자기 출신 부족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일전에 소개해드린 거란 아보기의 부인 술률평 무서울 정도죠. 한고조 유방도 묵돌 선우한테 포위되어서 대위기를 맞았을 때 한나라 측에서 묵돌 선우의 부인 쪽에다가 로비를 가하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유목제국 쪽은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냥 단순한 부부, 부인 그런 게 아니라 양 부족 간의 공동정권이라 이거죠. 요즘으로 치면 열림내각 같은 그 열림내각에서도 수상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으니 한 파당 쪽에서 뽑긴 하지만 수상이 안 나온 파라고 해서 그 수상 나온 파가 그쪽을 무시 못하잖아요. 개들이 지지 철회하면 원내 다수 의석이 무너지니까 우리 연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목제국 수많은 부족들의 연립체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다당제국회라고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다당제인데 의원내각제인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남편 쪽이 제1당이라고 치면 그래도 부인 쪽 당이 자기 당보다 의석수가 적어도 손잡고 연립내각 구성하고 있는 한 절대 무시 못하죠. 왜냐하면 뭐 1당이 있고 예를 들어 3당 그리고 또 2순위 당 근데 이제 1당이랑 2당이랑 라이벌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1당인 그 왕이 짱이긴 짱이어도 이 3당 쪽인 부인 쪽 부족 나보다 의석수졌다고 절대 무시 못하죠. 여기부터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유목제국들에서 이게 늘 벌어지는 정치현상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목제국들도 그 내부에서 보면 정말 수많은 전략과 수싸움, 고뇌 어마어마합니다. 다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비단옷을 안 입었다 뭐 이래가지고 겉만 보고 농경제국 쪽에서 무시를 시전하지만 그건 굉장히 편협한 관점인 거예요. 나중에 유목제국들 이야기 한번 제대로 꼭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평강공주와 평원왕 아빠와의 이 갈등은 사춘기 소녀와 아빠의 갈등이 전혀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게 당대의 결혼이라 함은 거의 최고, 최고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무슨 뭐 오늘 저녁에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이번에 바캉스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평강공주와 평원왕의 그 상복사기에 나온 그 갈등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집권, 연립, 여당, 내각, 내에서의 분파, 분열, 의견, 대립 이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평강공주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16세 소녀 혼자서 지금 아빠랑 싸우는 게 아닐 거고 그렇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엄마죠. 즉, 평원왕의 부인 평강공주 엄마 1차적으로는 이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나리오가 어떤 게 가능할까요? 하나 생각해 보면 시나리오 1 평강공주 뒤에는 그 반항의 뒤에는 평강공주의 엄마 즉, 엄마 쪽 호족 세력이 있었다. 평원왕이 야, 이거 우리 딸 동부로 시집 보냅시다. 근데 그걸 16세 소녀가 단독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 엄마 쪽에서 비토를 놨다. 그리고 평강공주 본인도 아빠보단 엄마 쪽에 붙어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게 한국사기에서는 단순하게 아빠와 딸의 갈등으로 나오지만 실상에는 그 뒤에는 엄마 쪽 호족 집단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 이거라면 이 라이벌의 존재가 그 평원왕 의 라이벌이 아니라 그 동부는 결혼 가기로 했던 그 동부는 오히려 엄마 쪽의 라이벌이었을 수가 있겠네요. 그거라면 이제 평원왕이 여보 우리 딸아이 동부 쪽으로 시집 보내자 괜찮지 않아? 이러면 부인이 뭔 소리야? 지금 이 양반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서 이 둘이 부부싸움을 무지하게 했는데 결국 삼국사기 내용대로라면 평강왕은 화만 무지하게 냈을 뿐 평강공주의 의지를 꺾진 못한 거죠. 왕이라는 게 입장이 참 그런 게 정치인이라는 것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파당하고 파트너야 열림내각 그런데 그렇다고 부인당하고만 정권을 운영하자니 이게 또 여러모로 그렇거든요. 우선 당대 이런 초고위층들의 결혼이 무슨 사랑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결혼이 99.9% 정치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그래도 사람 사는 되니까 아빠 나 진짜 아무리 그래도 연립정권 유지라고 해도 저 집 쟤랑은 죽어도 못살겠어. 쟤만은 못살겠어. 내가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아빠가 야 좀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너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냐? 좀 참어. 이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웬만하면 결혼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 호불호는 이렇게 찍어누르기가 쉬운데 정치가 얽혀있으면 어렵죠. 평강왕이 공주를 집에서 내쫓았다 라고 한국사계에 나온 건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인 쪽 혹은 공주 쪽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어떤 백그라운드든 있긴 있었을 거예요. 엄마 쪽 백그라운드든 뭐든 그쪽에 이제 뭔 일이 생겨가지고 죽어도 동부랑은 손잡기 싫다고 하는데 이 파당이 그래도 왕 입장에선 이쪽도 중요하고 근데 또 동부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순 없거든요. 정치인이 동부가 열받아가지고 그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해서 남편 파당과 부인 파당을 제외한 다른 부두를 다 묶어서 저항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가 어려운 거죠. 얘랑도 잘 지내고 싶고 얘랑도 잘 지내고 싶은데 다 어울렁 더울렁 하고 싶은데 얘랑 얘랑 또 사이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정치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내는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공주를 쫓아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쪽에도 결혼은 파혼이 났지만 그래도 얘네들을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액션 언론 플레이 동부 쪽을 무마시키려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하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려면 원래는요 참 이게 늘 그 사이드 얘기하자 몰락을 해가지고 참 이게 갈등이 되는 건데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해보려면 평원왕과 평원왕 이전 왕들 얘기도 좀 해야 해요. 그래야 좀 더 제대로 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원왕이나 평원왕 아버지나 각각 참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 얘기를 사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꼭 그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평원왕 비긴즈 뭐 하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6살 공주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백그라운드 파당이다. 그러면 엄마 쪽이 1차적으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16살 공주한테 그래서 이 그 결혼 파기와 온달과의 전격적 결합 이 백그라운드는 일단 시나리오 1 엄마 파당의 비토 동부에 대한 이걸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추론이고 가설인데 근데 일단 이거는 그 엄마 쪽에서 깼다라는 썰이고 이 결혼을 물론 시나리오 2 아빠가 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사실 결혼 파토는 평원왕이 주저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디테일은 삼국사기 딸의 나이 16세가 되어 평원왕이 딸을 상부 동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니 분명히 평원왕이 동부하고 본인이 평원왕 본인이 직접 결혼 약속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뭡니까? 평원왕하고 동부하고는 처음부터 사이가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사이가 처음부터 막장인데 결혼 약속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즉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진 거예요. 좋았다가 나빠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나빠진 게 평원왕 아빠랑 나빠진 거든 부인 엄마 쪽이랑 동부가 나빠진 거든 뭐 여하튼 이 연립 정권 왕가 하고 동부가 좋았다가 나빠진 걸로 바뀐 거다. 잡았다가 취소한 거니까 결혼 약속을 이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뭔 일이 터졌다는 거죠. 양파당 간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질 만한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라는 건 뭔가 두 개겠죠. 사람 아니면 정책이죠. 그 새로운 먼 일은 이쪽 왕가에서 생겼을 수도 있고 동부에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데 일단 먼저 이 동부 쪽을 우선 생각해 보죠. 나중에 왕가 쪽 이야기도 할 거니까요. 국제적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일단 좀 기다려 주시고 먼저 이쪽 즉 동부 내부에서 무슨 변화가 생겨서 즉 평강왕은 자기하고 동부가 같은 정책 노선 취해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동부라는 당에서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당대표 선거를 했는데 평원왕이 싫어하는 애가 예상을 띄었고 당대표 당선되었다 거나 이건 뭐 요즘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저런 놈을 당대표로 뽑아 이런 결혼 트럭 깨 아니면 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책상의 이견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혹시 그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연시감은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라는 추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온달 세력의 대두 혹은 온달이 새롭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연시감은을 대두시켰다. 이런 정반대 해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반대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거는 당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장 높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연애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최중대 사안 정치적 의사결정인데 동부에서 연시감은이 최고 짱이었든 아니면 당시에는 짱급의 고위급 이었든 간에 그 최고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연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 아니면 있었을까 그들 사이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더 파헤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